수능을 사흘 앞두고 제주도 내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또 신규 확진자 수도 석 달 만에 40명이 넘어선 하루였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귀포 고등학교. 어제 2학년 학생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학생과 교직원 26명과 인근의 남주고등학교 2학년 학생 2명까지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확진되는 학생은 2학년만 있어요. 3학년은 의심증상자들만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학교 측은 워크스루 선별진료서를 설치해 수험생인 3학년 학생을 제외한 1, 2학년 학생과 교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등학교는 올해 수학능력시험장으로 지정돼 지난 11일부터 원격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절반가량이 기숙사 생활에 한 데다 확진자 일부가 PC방과 노래방 등을 방문하면서 감염이 전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지난 11일부터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는데 해당 학교는 하루 뒤인 12일부터 기숙사 운영을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업 활동 중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더라도 기숙사 내에서 잠을 잘 때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이럴 때는 마스크를 벗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제주지역 학교는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5곳 등 11곳.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시 요양병원에서도 1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지난 8월 20일 이후 가장 많은 4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과 독서실,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